한 쇼핑몰에서 안마이자를 구매하려던 A씨. 할인 혜택이 있으니 환불하고 재입금하라는 판매자 말에 천만 원 넘는 돈을 입금했습니다. 총 6번이 그렇게 결제가 된 거고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도 어쨌든 물건을 주문을 넣어놓은 상태잖아요. 그런데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.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. 더치트라는 어플을 등록을 한 거죠. A씨가 말한 더치트는 중고거래나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회해 피해 예방용으로 만들어진 어플입니다. 그런데 A씨가 판매자 양모씨 정보를 등록했지만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. 중고거래로 전자제품을 주문했던 B씨도 수십만 원을 날렸습니다.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달라 걸러지지 않았습니다. 피해낸 게 없으니까 안심을 하고 입출금 계좌와 달리 적금 계좌는 동일인이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적금 계좌로 입금을 받아 추적을 피한 겁니다. 판매자 양씨로 인해 지난 9일부터 불과 열흘 사이에 114건 7,700만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사기 계좌 지급 정지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.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런 물품이 단순히 하나가 껴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게 된다는 게 눈 뜨고 코 뱅단 말이 거기서 딱 느껴지더라고요.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와 계좌번호는